What's good!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x7 Chilling 이에요. What's good! I'm 24x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,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24x7 Chilling 요즘 제가 부쩍이나 크메리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올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연결해서 가다보면 괜찮은 래퍼들,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게 너무 많아요. 좀 과거의 뮤직비디오들이지만 굉장히 제가 꽂히는 곡들이 좀 꽤 있어서 소개해봐야 될 음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베레스본의 하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크메리칸 분들한테 뭐 DM들이나 연락들이 조금씩 왔어요. 그중에 제가 이제 연결됐던 게 바로 이 The Rockstar 였습니다. 제가 The Rockstar 래퍼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비디오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한 비디오가 있었어요. 바로 Another Bottle 이었고 The Rockstar가 직접 저한테 말했습니다. 이 비디오를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아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. West Coast 바이브의 음악들은 사실은 막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바로 흡수될 수가 있어요. 그 분위기에. 왜냐면 칠린 할 수 있는 바이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뭐 요즘은 지역의 색깔을 나눈다는 음악적 색깔을 나눈다는 게 이제 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West Coast는 조금 그 특화된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. 지역적인 느낌 때문에.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바이러스나 지금 폭동 이런 문제만 아니었다면 가고 싶은 도시가 또 West Coast LA 쪽이지 않습니까? 베가스도 가려고 하고 LA도 가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. 유튜브 속에서 보다보면 카메리칸 사람들, 아티스트들의 연대가 굉장히 좀 끈끈한 우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보기가 좋았어요.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느낌? 그래서 이 소록스타의 어나드 바르레는 지난번에도 봤던 원허넷이라는 래퍼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스타즈라는 래퍼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또 역시나 이번에도 흥겨운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어제 올렸던 리액션 비디오의 티캄보에 알므캄보 만큼이나 또 흥겨움을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록스타의 어나드 바르레 피처링 원허넷에 스타즈에 대한 거를 한번 시청을 해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가보도록 하죠. 요! 오케이! 렛츠고 게룹! 헤네시 소록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생각해보니까 오우! 약간 플리마켓? 같은 현장인가 봐요, 뮤직비디오가? 뭐, 아티스트들이나 크루들의 머천다이즈들을 파는 웨스트코스트는 강하게 때리는 베이스 드럼과 가벼운 스네어 드럼이 항상 보면은 귀를 시원하게 해줘 아 다들 신났네 어 스토페인 형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펑키한 느낌도 있고 레스티한 느낌도 있다니까 그니까 랩이 굉장히 세련되게 들리는 거야 그니까 뭐 약간 제이지 같은 제이지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 랩 메이킹을 되게 잘한다 진짜 뒤에 겁나 꽂혀요 랩이 깔끔하고 지금에 와서 저런 모자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면 올드타운 로드를 생각나게 하죠 아 신난다 음악들이 여기는 미국이 아닌 것 같은데 캄보디아 현지죠 볼수록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여름이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웨스트코스트 힙합 트랙들은 특히 여름에 가장 빛을 바라는 트랙들이에요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한국도 지금 이제 6월에 접어들었고 기온이 이제 높아져서 굉장히 좀 이제 슬슬 무더워지는 날씨로 변해가고 있어요 올해는 또 한국이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무더운 더위가 있을 거라고 예보도 하고 있는 만큼 진짜 더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딱 이런 노래 들으면서 그냥 호텔 같은 데서 누워가지고 딱 즐기면은 그게 뭐 힙합이지 안 그렇습니까 The Rockstar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캄메리칸 래퍼들 트랙들이 확실히 음악들이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 트랙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안 좋은 곡이 없었어요 다 좋아요 진짜 그냥 제가 냉정하게 그냥 제가 듣고 제 느낌들을 얘기하면 다 좋아요 안 좋은 트랙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만든 리액션 미디어에 대상이 되는 음악들이 그렇게 뭐 별로인 곡들은 없지만 괜찮은 트랙이에요 너무 나이스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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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